오늘은 테이크어웨이 지난 시간에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2탄 백스윙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는 뭐고 백스윙은 뭐냐 테이크어웨이는 백스윙할 때 손이 출발하는 이 시점 움직이는 동작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하고요 백스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탑까지 이 구간을 백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일단 테이크어웨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타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주된 손이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손 힘 오른팔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들리면서 치키닝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처음부터 첫 스타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 출발이 손이 먼저냐 헤드가 먼저냐 그게 아니라 손이랑 헤드랑 내 어깨랑 상체랑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어깨랑 손이랑 헤드랑 같이 올라가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에서 탑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코킹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만약에 손부터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깨는 그대로 고정되는 상태에서 팔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혹은 이런 식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어깨 위치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 시선 머리보다 왼쪽에 와 있어요 내 머리보다 왼쪽에 가 있어요 왼쪽 어깨 위치가 그러다 보면은 백스윙 탑까지 올라갈 때도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백스윙 탑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셋업 출발할 때 어깨랑 손이랑 헤드랑 동시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손목 힘을 이용해서 코킹을 만들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 위치예요 어깨 회전이 확실하게 회전을 해 줘야지 백스윙 탑이 편하게 나오고 왼팔도 쉽게 펼 수가 있는데 오른팔로 잡아 당기면서 백스윙을 올리면서 왼쪽 어깨는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는 버티고 팔은 당기고 이런 식으로 힘은 힘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깨라든지 엘보가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 엘보 많이 아프잖아요 엘보가 바닥을 때리면서 충격이 가서 아플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으로 심하게 잡아 당기는데 왼팔은 펴야 되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힘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힘의 방향이 달라져서 팔에만 무리가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잡고 어깨랑 손이랑 헤드랑 스타트를 같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까지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편하게 나오려면은 어깨 위치 어깨가 하나 들어도 안되구요 당겨도 안되구요 절로 가도 안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랑 손이랑 같이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도움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몸통은 확실하게 회전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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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이런식으로 하나 둘 둘 둘 이런식으로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어깨랑 손이랑 헤드랑 동시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구요 어깨랑 손이랑 같이 가면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백스윙 몸통 움직이고 팔 움직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방법 한번 알려드릴께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보면서 하셔도 되세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하나 둘 그러면 어깨 힘이 꽤 많이 들어가요 어깨 힘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힘을 느낄 때 내가 이 아령을 이거 1kg짜리 아령인데 이 아령을 들기 위해서 내가 어깨와 팔 힘으로만 이렇게 올려주는지 아니면은 팔을 몸에 붙여놓고 몸으로 올려주는지 이러면서 배치기 라든지 리버스 피봇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돌고 올리고 내리면서 다시 올려주고 돌고 올리고 내리고 올려주고 팔을 위아래로 몸하고 분리시켜서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올리고 올리고 움직이고 올리고 움직이고 이러면은 어깨에 힘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무게를 오롯이 내 팔이랑 손목 코킹힘으로 감당하면서 편안하게 몸통 회전하면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뭐죠